벌라무는 높이는 10에서 15미터로 해발고도 600미터 이상인 고지대의 습기찬 골짜기나 계곡가에 드물게 자라는 교목으로 나뭇가지가 벌집 모양이어서 벌라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벌라무는 1980년대 인산 기리훈 선생의 신약이라는 책을 통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을 정도로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특징이 있습니다. 벌라무는 독성이 없으므로 어떤 체질에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맛은 담백하고 청열제와 이수제로도 쓰이며 간의 온도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고 수분이 잘 배설되게 하여 간치료약재로 유명합니다. 그럼 벌라무의 효능과 먹는 방법 그리고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벌라무의 효능 첫번째, 간건강에 탁월합니다. 벌라무는 예전부터 간회춘제라고 불리는 등 간의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벌라무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간의 해독과 간건강 증진에 좋은 성분들입니다. 또한 간의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간 온도를 정상화하고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과중한 업무와 과음으로 인한 피로해진 간을 회복시켜줘 간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두번째, 면역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대량의 활성산소를 생성하는데 활성산소는 체내의 세포를 손상 및 파괴하고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합니다. 따라서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벌라무에 풍부한 항산화제 성분들은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어 면역력 증진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항암작용에 좋습니다. 벌라무에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항암작용에도 뛰어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폴리페놀 성분은 세포구성 단백질 및 효소를 보호하고 DNA와 세포막의 산화를 억제해주는 작용이 뛰어나 항암작용과 심장질환을 예방하여 줍니다. 플라보노이드 성분 역시 종양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이 뛰어난 성분으로 특히 유방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번째,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벌라무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성분들로 성장기 어린이의 뼈의 골격발달과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 및 관절염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한 연구에서 적정량의 마그네슘 섭취는 갱년기 여성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인효작용에 효과적입니다. 건강한 신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인효작용은 매우 중요한데요. 인효작용이 원활하면 우리 몸 안에 노폐물과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이 활발해져 각종 부종과 염증 등을 예방해주고 완화해줍니다. 벌나무는 인효작용에도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어 평소 인효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몸에 부기가 빠지지 않을 때 벌나무 달인 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좋은 효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불면증 개선에 좋습니다. 벌나무의 효능 중 하나는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주는 신경 완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심신을 진정시켜주며 신경 과민 등으로 인한 숙면을 취하지 못할 때 신경을 진정시켜주어 불면증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벌나무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몸의 노화에 큰 영향을 주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 노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폴리페놀 중 이소폴라보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성분으로 갱년기로 인한 우울증 등 호르몬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여덟번째, 당뇨 예방 및 관리에 탁월합니다. 벌나무에 함유한 폴리페놀 성분은 혈류에서 세포가 당을 이동시키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벌나무와 같이 폴리페놀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인슐린 반응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 당뇨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벌나무의 효능 마지막 아홉번째,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불쾌감, 두통, 무기력함, 속쓰림 등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간에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아세트알대아이드로 분해되는데, 이 아세트알대아이드가 체내에 오래 남아 미주신경과 구심성신경 섬유를 자극하여 숙취를 느끼게 됩니다. 벌나무에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알코올을 해독하고 빠르게 분해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숙취 해소와 피로를 풀어줍니다. 벌나무 섭취 방법 벌나무는 장가지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차로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벌나무 장가지 30g 정도를 물 2리터에 넣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 냉장고에 보관하여 하루 2, 3컵 드시면 좋습니다. 차로 드시기 번거로우면, 즙을 구매하여 드셔도 좋습니다. 부작용 및 주의사항 벌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으나, 너무 많이 섭취하면 설사 증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질에 맞지 않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런 분은 소량으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벌나무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